잘 지내셨어요? 네 아 저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요 저 처음 만났을 때 있잖아요 커피 엄청 오셨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신 거예요? 너무 일찍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경험이 있어서요 아 진짜요? 저한테 말씀해 보실래요? 아 예전에 제 얘기 다 들어주셨으니까요 저도 들어드리고 싶어서 그러면 같이 어 미안해 전화를 못 받아서 미안해 전화를 못 받아서 전화를 못 걸어서 미안해 오랫동안 떠나있어서 오랫동안 떠나있어서 미안해 다시 돌아오지 마세요 너무 미워하지 너무 미워하지 나도 힘들었어 화가 나고 부끄러워서 아무 말도 못했어 불타지 않아서 나 어떡하라고 한 번 길을 한 번 길을 당신 던져서 어떻게 앉았나요 나 어떡해 그래도 미워 너무 일찍 떠나갔잖아 그래도 미워 꿈에라도 찾아와주자 그래도 미워 너무 일찍 떠나갔잖아 여전히 미워 꿈에라도 찾아와주자 네 자기 꿈이 있었어 언젠간 당신을 만나 웃음 사랑 꿈에 대신 옷을 헤진 신발 대신 좋은 코끼들 심켜줄 싶었어 그랬는데 음 뭐가 그렇게 큰일까요? 음 예 나 잘 있어요 나 그곳이 너무 춥지 않는 길 그곳이 너무 얼룩지 않는 길 사랑해 사랑해 영원히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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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